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파트입니다. 반갑습니다. 클랜비입니다. 쇠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쟁 기념사업 굿빌 엠버세대로서 육셈브루크 잠점 영사 뒷벌전에 참여하게 되어서 왔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MZ세대라는 점에 국적까지 다르다는 걸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물론 6.25 전쟁에 대한 정보가 전무할 텐데 그들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나라에서 와섭니다. 인도도 의료지원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본인 나라 용사의 희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하는 것 같아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고 한국이 그들을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도 느낍니다. 한미동맹의 국권함에 대해선 두 나라의 관계가 동반자로 영원히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굳건히 지키는 장병들에게는 응원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라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안전한 것도 느껴진다고 그것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전쟁기념관 굿일 앰버서더로서 더 많은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K-문화라는 거 이제 전세계로 엄청 인기 많잖아요. 굿일 앰버서더로서 전세계로 알려지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메모리 컨텐츠 많이 만들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겠습니다. 블랙스완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